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키에프군이 잡포로제 전선의 라보치노에서 확실히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식의 뉴스들은 다 노리는 바 같습니다. 쉽게 말해 엉클쌤에게 보여주기 위한 라보치노의 콜드런입니다. 콜드런이란 단어는 가마소치인데 군사용어로는 포위망입니다. 키에프군이 서두르고 있는 라보치노 공사는 모두 우크라나를 전격 방문한 앤서니 블링큰에게 이만큼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 주류 미디어들은 블링큰의 방문이 일주일 남은 시점부터 키에프군이 마침내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적극적으로 떠돌아 댔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아주 심각했고 결국 공사는 시계가 가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블링큰이 키에프를 방문하는 동안 우크라나 정권은 뭔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젤렌스키 정권을 위한 지원이란 선물을 들고 오는 블링큰에게 면이 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공사를 취하는 키에프군은 그래서 전선에서 불리한 위치로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 미하일 오누프리엔코는 러시아군이 유연한 방어전술을 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지막까지 전선을 사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더 유리한 위치로 후퇴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선은 지역을 반드시 사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뒤에 두 번째 방어선이 있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몇 달 동안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재앙은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뢰밭, 참호, 용치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게 오누프리엔코의 설명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1, 2, 3만 있는 게 아닙니다. 1, 2차 방어선에서 밀리면 그동안 4차 방어선을 구축할 정도로 아주 유연합니다. 러시아군은 영토 점령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끼에프군의 우선순위는 영토와 무기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작은 마을 하나를 첨령한 뒤 외국 후원자들에게 이를 전과라고 주장하면서 돈과 무기를 얻어냅니다. 소위 수로비킨 라인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복을 입은 천재라 불리는 세르게 수로비킨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참고로 수로비킨은 유명한 노버시비르스크 물리학 수학학교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수학과 물리학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냈는데 가장 조국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군이라고 생각해 제복을 입었습니다. 오무스쿠 군사지휘학교에 입교한 수로비킨은 생도 시절에도 전문 올림피아대에 출전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생도가 전문 폴리테크닉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보다도 물리학과 수학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예포는 최전선의 가장 정예라는 제82 공수강습여단을 밀어넣었습니다. 공세의 강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제82 연안은 병력 2천명, 챌린저2전차 14대, 미제곡사포 20문, 독일제 보병전투자 40대, 미제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어의 틈새로 알았던 지역은 함정이었습니다. 챌린저2전차를 처음으로 상실했고 그 밖에 여러 대의 장비를 상실화하는 바람에 예봉이 꺾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기예포군사령부의 전략적 사고에는 유연성이 없음을 다시 보였습니다. 최근 대대규모를 상실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나 군대가 전선 깊숙이 침투하면서 러시아 함정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보치노에는 가마솥, 콜드론이 형성돼 우크라나 군대가 정상적으로 기동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예포 정권은 블링큰의 방문에 맞춰 또다시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프가의 민간인 지역 시장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러시아 소행으로 뒤주어 씌우려 시도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크라나 전투기가 드루즈코프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민간지역을 강타하면서 16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기예포 정권이 자국민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행태는 러시아를 극도로 증오하는 독일 빌트지의 편집인 유리한 웹캐조차도 시인했습니다. 반러 언론인인 웹캐도 팩트에 의거해 기예포 정권의 비열한 지시를 알렸습니다. 아움 속으로 날고 있는 미사일이 접근하는 순간 시민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날아오는 미사일의 모습은 자동차나 건물의 매끄러운 표면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물체를 향해 바라보는 방향을 종합해본 결과 미사일은 러시아군 진주쪽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웹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을 강타한 물체 출처에 대해 추측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젤렌스키가 게시한 영상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분석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하리컵 미르고로드 비행장에서 이륙한 우크라나 전투기가 미제 AGM-88 함 데르웨이더 미사일을 콘스탄티노프가 시장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